자 우리 거북이가 감전이 됐어요. 감전이 그래가지고 지금 쭉 뻗어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히터가 히터가 유리가 파손이 되면서 이렇게 유리가 깨어져 버렸네요. 발견하고 발견하고 급하게 거집어 냈는데 근데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약한 그엔 이런 건물이 됩니까 제이 ह 아멘 안payers 이제 끝! 아멘 이제 끝! 이번 끝까지 정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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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 움직였어 근데 아직까지 칼은 못쓰고 있어요 지금 지둥이가 살아나고 있어요 병갑이 딱딱해서 심폐소생술은 못했지만 그래도 들고 조금 흔들었더니 그게 조금 자극이 되었는지 기운을 내고 있네요 고개가 활기차게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팔다리는 아직까지 못쓰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한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내라 기운 내라 호흡을 한다는게 어디야 난 이대로 가는 줄 알았어 아무튼 끌어묻을 뻔 했잖아 내가 내가 묻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전에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확실하다 싶으면 이제 묻으려고 움직이려고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왜 죽은 사람 병풍 뛰어서 살아나다 하듯이 그런 느낌 그거는 파묻었는데 살아나는 거고 그거는 파묻었는데 살아나는 거고 자력으로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고개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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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내 오 그래 그래 아직까지 고개는 까딱까딱 하는데 고개만 움직이면 일단 숨을 쉬는 거잖아 호흡만 하면은 산다 얘가 원체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애 목을 목 싹 들어가면서 숨이 싹 나오네 응 아직까지는 팔다리를 제대로 못써 서서히 소생될 거야 아마 장수해야지 자꾸 건들지 마요 스트레스 준다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신의 단수는 한 번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활발해지면은 다시 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스티로폼 박스예요 여기에 이 녀석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낼 때까지 여기 좀 있어 조금 있다가 저개선 등을 좀 쬐 줄까 합니다 도도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빛을 보냈는데 도도야 도도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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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도야 걱정하지마 도도야 걱정하지마 기운 낼 거야 응 그래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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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야 자꾸 또도야 또도야 가만있어 응? 가만있어 저기에선 등을 쬐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높이 때문에 깨어나면 탈출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음 다음날까지 혼자 둬야 될 것 같아서 탈출 혹시나 깨어나서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박스로 담을 좀 높였고요 물속에 지금 집어 넣어 가지고는 기력이 없어서 또 익사할 수도 있으니까 거북이들은 호파 호흡을 하니까 혹시나 코가 앞물에 잠겨 가지고 숨을 못 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육지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적외선 등을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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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거든요 적정 온도는 24도 24도 정도에 맞춰 놓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운을 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로 온도만 적정 온도를 두고 퇴근을 하고 내일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힘내라 꼭 살아나야 된다 내일까지 안녕 음질음질하네 기력을 찾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기력을 찾게 되고 활발해지면은 이제는 앞으로 먹이도 많이 주고 얘가 뭐 먹이 잘 안 먹는 애는 아닌데 매일매일 줘도 모자라다고 고채고 고채고 이러는데 그것도 하나 배부를 정도로 안 먹이고 나쁜 주인이었는데 이번에 기운 차리면은 맛있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많이 주고 물도 더 자주 자주 갈아서 깨끗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기운 내 꼭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하루를 꼬박 보내야 된다는게 좀 안타깝네요 저는 오늘 들어가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